네 예비 고1을 위한 하나뿐인 겨울방학 활용 가이드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 통합사회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 과목을 어떻게 예습하면 좋을지 그 가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선생님은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대학 졸업 과정까지 선생님이 얼추 이렇게 다 살펴본 그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첫 제자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반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나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 정말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이제 대학생활을 하기까지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 시작점부터 선생님이 잘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통합사회 과목 말고도 구경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고등학교 전에 여러분들이 입학 전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겨울방학을 활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단 통합사회 과목 소개부터 우리가 간략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통합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많은 OT와 그 다음에 이제 1년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만큼 윤리, 질의, 일반사회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의 과목에 이제 합쳐진 과목이다. 통합된 과목이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질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반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이 세 과목이 이렇게 합쳐진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을 떠올리시고 아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국수영 우리가 이렇게 8단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1, 2학기 동안 일주일에 4번, 4번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고 통합사회 역시 똑같이 8단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있어서 이 단위수만큼의 이 과목의 중요도가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사회 역시 내신 산출에서 국수영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이 공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정시파이터야 나는 내신 성적 잘 안 받고 그냥 수능 한방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선배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선생님은 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철저히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직 여러분들은 내신 성적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고 내신 성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벌써부터 내신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절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수시파이터가 되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수시 이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과 고등학교 생활 전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의 최저 기준까지 반영을 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입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정시파이터 이제 정시 전형만을 노리다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잘 받는다면 물론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수능은 단 하루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수시로 뽑는 인원보다 정시로 뽑는 인원이 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수능 당일날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운이 나쁘다던가 하면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이렇게 재수행 열차를 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는 하죠. 물론 정시 전형으로도 잘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다 안정적인 길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시 전형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준비를 해두시게 되면 이런 국수, 의형, 통합사회, 통합과학 포함 이렇게 교과 과목들의 내신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받아 두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수능과 무관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연결지어서 보았을 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능 성적도 좋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데 수능을 잘 본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일부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도 하기 전에 난 정시 파이터 할 거니까 내신은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제 퇴로를 정시로 하나만 남겨두게 되는 그런 악조건을 만드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 포함, 통합사회, 통합과 이 모든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난 이과에 갈 거야 아니면 문과에 갈 거야 이렇게 정해두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는 문과 갈 거니까 통합사회만 할 거야 아니면 통합과학만 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학년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내가 문과를 갈 수도 있다 이과를 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그리고 내가 수시로 갈 수도 있다 정시로 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과목은 공부를 하고 어느 과목은 공부를 안 하고 이거는 여러분 1학년의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통합사회 과목 현황 여러분 우리 같이 보시면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의 내용은 보통 이렇게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봤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다른 수능 사회탐구 과목들 우리가 고3 선배님들이 공부하시는 과목들처럼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하게 시험을 보는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학교마다 그 시험에 이제 출제 범위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또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출제 경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실제 출제되는 내용과 그 출제 난이도가 굉장히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출제 내용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 출제 내용 이제 순서와 그 다음에 정말 내용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요. 총 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9단원이 선생님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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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의 합이라 그랬지? 그쵸. 윤리 그리고 일반사회 그리고 질의 이 세 과목의 합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윤리 파트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세부 전공이 다 있으세요. 같은 사회 전공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윤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일반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지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교원 자격증에 표기되는 과목에 따라서 윤리 선생님, 일사 선생님, 지리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세 분들이 보통 통합사회 수업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물론 이렇게 세부 과목이 다르다고 해서 뭐 이제 다른 과목을 못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경우가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윤리, 일사, 지리 세 선생님이 한 학급에 각각 들어오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근무했던 학교들에서 이렇게 윤리, 일사, 지리 선생님들 세 분이 통합사회를 나눠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통합사회에서 윤리 파트는 윤리 선생님이 그다음에 일사 파트는 일사 선생님이 지리 파트는 지리 선생님이 이렇게 각각 특화해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세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급이 1반부터 12반까지가 있다고 하면 1반부터 4반까지는 모 선생님이 그다음에 5반부터 8반까지는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선생님이 그리고 9반부터 12반까지는 세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전공 무관하게 그냥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제 1단원부터 9단원까지 혼자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우리 반의 통합사회를 한 명이 들어오시느냐 아니면 세 명이 들어오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단원별로 출제 순서가 나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한 명이 다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 1, 2, 3, 4, 5단원 이렇게 이렇게 1학기 시험범위 그다음에 뭐 5, 6, 7, 8, 9 이렇게 2학기 시험범위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이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교들처럼 윤리, 일반사회, 지리 선생님들이 각각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험범위가 이제 이 한 분이 들어오실 때처럼 1단원에서 3단원이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이런 게 아니라 막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1단원, 4단원, 7단원이야 이런 식으로 제각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하려다 보면 이제 이렇게 출제 범위, 출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좀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대비를 하신다는 느낌보다는 좀 1년 공부를 미리 해두시고 가시면 시간이 없는 굉장히 바쁜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분명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단원을 공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특히 이제 좀 변별력이 많이 필요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의 그냥 고1 평균적인 수준에서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 수준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만약에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뭐 이제 어느 지역의 뭐 여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이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고2, 고3 수준의 내용들을 끌어와서 출제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학교가 사실 굉장히 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용의 어떤 난이도 역시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합사회 내신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커리큘럼 활용 가이드 선생님 수업은 이제 선생님의 기본 강좌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자 교재를 활용한 강좌 2강좌가 있습니다. 총 7개의 강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이렇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강좌는 총 4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선생님의 기본 강좌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선생님의 기본 강좌 자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는요. 선생님이 몇 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특히 매년 통합사회를 가르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다 이렇게 집약한 그런 이제 집대성한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강의평 선생님 이제 사이트에 강의평 들어가 보시면 아 정말 우리 학교에서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데 그 우리 학교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이 이 교재에 실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강의평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완성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난이도는 중에서 상 특히 좀 상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교재를 미리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내신으로 인해서 통합사회 내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은 좀 이렇게 줄어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 어느 문제집보다 자세한 올인원 개념 교재 250페이지가 약간 넘는데요. 그 와중에 문제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 개념만으로 250페이지가 이렇게 충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부담이 되는 양은 결코 아니고요. 9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이제 2월 뭐 이제 넓게 잡아서 3월 초까지 여러분들이 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9주 이상의 시간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단원씩만 공부하기에는 충분히 어렵지 않은 양입니다. 이제 단원별로 한 20페이지 정도 뭐 20페이지가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공부하기에 무리가 되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권에서 기초적인 배경 지식부터 어려운 학교들에서 이렇게 고2, 고3 수준에서 끌어와서 출제가 되는 그런 심화 내용까지 단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 이제 옐로우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 교재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기간에 임박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훈련을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블루 교재로도 그렇고요. 직전 대비 그린으로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풀이 블루를 겨울방학 때 미리 풀어보라고 좀 강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개념을 공부를 했을 때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를 풀면 우리가 몰랐던 개념들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향성을 미리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점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문풀 강의도 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난이도, 고1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부터 그리고 상위권 학교의 고난도 내신 대비까지 충분히 가능한 문제집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겨울방학인 만큼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빼놓고 공부하셔도 좋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개념완성 옐로우를 들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이 물론 특수하게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을 대비해서 초고난도 문제들이 섞여 있긴 해.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타치하고서라도 좀 중부터 상 난이도 문제들까지는 좀 풀어보시고 겨울방학을 마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신의 출제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풀이 교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개념을 좀 체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선생님이 이제 아무리 선생님의 교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막 강매를 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제 미리 좀 풀어보시되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따로 풀어보시고 그 교제는 좀 새 책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좀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는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좀 따로 이렇게 풀어보시고 새 책으로 남겨두셨다가 학기 중에 다시 시험에 임박해서 풀어보시면 이제 같은 교제로 두 번 공부하는 셈이 되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의 기본 강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완자 강좌를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완자 강좌. 이제 완자 강좌 같은 경우에는요. 완자. 여러분들이 시 중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통합사회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완자 교제들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 기본 선생님의 기본 강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상에서 한 상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상에서 한 상 그리고 어떤 난이도는 좀 이렇게 좀 최상의 난이도 개념까지 좀 섞여 있는 반면에 우리가 완자 강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이 된 그런 이제 교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제 중에서 한 중상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 또 집약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이렇게 통합사회 공부에 자신이 없고 좀 시간을 좀 적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완자 강좌를 이렇게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완자 강좌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이 적게 들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배워야 되는 내용은 똑같이 선생님이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에 따라서 아 나는 좀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 내가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은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개념완성 예로 들어도 전혀 무리 없으시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 나 통합사회가 좀 성적이 많이 사회가 좀 성적이 하위권이었어.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 완자 교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시중 완자 개념 문제집에 여러분들의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을 완자 교제에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안에 추가 자료를 이렇게 더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개념을 완자 교제를 통해서도 빈틈없이 완성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완자 보통 개념 교제만 많이 알고 있지만 세트로 판매되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출픽 천재라고 하는 완자 문제풀이 교제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 이제 완자 기출픽 천재 문제집이 굉장히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통합사회를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제 원래 선생님들은 이제 시중 문제집도 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구나라고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완자 기출픽 천재 문제집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뭐 똑같이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죠. 아무래도 더 어려운 학교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더 고2, 고3 수준 난이도에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교제라고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교제가 아닌데도 너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완자 기출픽 천재 문제풀이 선생님이 기본 강좌 같은 경우 문제풀이 블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항을 다 이렇게 해설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그런 교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출픽 천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문항 번호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풀어봐야 돼. 혹은 이 문항은 고난도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핵심적인 문항들을 교사 관점에서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 천재 문제풀이를 통해서 통합사회 문제풀이 비법을 충분히 체화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리를 타느냐, 이 커리를 타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통합사회에 자신이 있다, 나 좀 공부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사회 성적이 내가 중위권 이상이었다 라고 하면 바로 선생님의 개념완성 옐로우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내가 좀 약간 자신이 없는데 나 약간 좀 사회가 많이 하위권이었고 너무 어렵게는 공부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온리원, 하나뿐인 완자통합사회 개념완성, 그리고 스페셜원, 완자통합사회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우고 선생님이 통합사회 단원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통합사회 단원별 소개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1단원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라는 과목이 특히 4과목으로 나뉘죠. 우리가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윤리, 질의, 일사라고 하는 3가지 과목이 이렇게 혼합된 과목이지만 근데 한 가지 과목이 더 있지. 역사라고 하는 또 별개의 과목이 같이 있습니다. 총 사회 과목 안에는 4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바로 이런 역사, 질의, 윤리, 일반 사회를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있는 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은 이 행복의 의미와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단원에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윤리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짝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윤리 파트고요. 이제 굉장히 동양사상 그리고 서양사상과 별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의미를 굉장히 엄밀하게 배우기 때문에 다소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환경과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질의 파트지만 이게 1단원은 질의, 그 다음에 3단원도 질의인데요. 우리가 2단원은 윤리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환경, 우리가 기후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질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제 인간과 자연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같이 다룬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1단원과 2단원의 내용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 특히 1단원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 기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좀 질의적인 내용들 좀 빡세게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 같이 볼게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와 지역의 공간 변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이제 질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활공간과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질의 과목은 좀 특성상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꼼꼼히 수업 들으시면서 개념들 잘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권보장과 헌법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4단원과 5단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사회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보장과 헌법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사회, 특히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와 금융은 이것도 일반사회, 반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경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을 통해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그리고 인권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그리고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중에서 우리가 헌법의 역할, 특히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본권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와 금융은 여러분 경제 파트인데, 보통 학생들이 통합사회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경제 파트예요. 왜냐하면 오롯이 여기서 이렇게 수학적인 어떤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종류 불문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부터 이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경제 파트인데, 특히 이제 좀 중점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 선택, 그리고 국제무역 원리,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나머지 단원들에도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경제 파트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계산 문제를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정의와 불평등은 이제 윤리 파트와 일사 파트가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의미, 그 다음에 정의관,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은 윤리 파트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은 일반 사회 내용이 주를 이루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각 사상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런 정의의 종류와 이제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받기 싫어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보상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돈 이런 거는 받고 싶지만, 내가 처벌이라든가 의무 이런 것은 받고 싶지 않잖아.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런 기준을 우리가 이제 윤리 파트에서 배우게 되고요. 또한 정의를 바라보며 있어서 개인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공동체를 우선시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윤리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같은 경우에는 사회불평등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문화 관련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의 양상, 그리고 그것의 해결 방안, 사회복지 제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7, 8, 9 단원, 문화와 다양성, 그 다음에 세계화와 평화, 그 다음에 미래와 지속 가능한 3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문화와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지리와 일반사회가 섞여있는 그런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3개의 다양한 문화권은 이제 인문지리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사회문화 관련 일반사회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리 내용도 외울 게 되게 많고, 일반사회, 사회문화 파트도 외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난이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암기만 잘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단원이나 5단원, 6단원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계화와 평화와 그 다음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도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화와 평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느 과목이다라고 조금 특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는 굳이 분류하자면 뭐 지리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또 윤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은 어떠한 이제 굉장히 간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배우는데 난이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문제, 그 다음에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동북 공정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여러 과목이 혼합된 그런 단원이고 난이도는 조금 떨어진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은 좀 지리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인구와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거 모두 우리가 지리 중에서도 세계 지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리 관련된 내용, 암기를 좀 철저히 하시면 이 부분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7, 8, 9 단어는 난이도는 조금 낮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Q&A로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겨줬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Q&A 이벤트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선생님이 성실히 다 이렇게 답변을 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와중에 선생님이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아, 선생님 근데 통합사회가 이제 제가 이과를 갈 건데 이 과목이 굳이 중요할까요? 제가 정시를 볼 건데 굳이 내신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막 중학교 때 사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좀 공부하기 너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실제로 고등학교 때 어느 이제 학원에서 받았던 자료 뒤편에 있던 글인데 선생님이 그 글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이 글을 이렇게 자주 보고는 합니다. 그 글을 선생님이 일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는 다 누구나 재미있는 일만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시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만큼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선생님도 원래 예체능 전공생이었어요.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려고 하다가 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미술을 좀 포기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 선생님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과에 가고 싶은지 문과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예체능을 계속하고 싶은지 이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입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1학년 때는 되게 방황을 하다가 한 1학년 2학기 이쯤 끝나갈 때쯤부터 좀 정신을 많이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앞으로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의 인생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1학년 그렇게 말부터 선생님이 했던 공부가 선생님의 인생에서 좀 기반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기본기를 익히는 단계.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될 것이고 그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기본을 익혀야 돼요.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기, 국, 영, 수, 사과 모든 과목의 기본기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의 바탕이 되어줄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해야 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고요.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와요. 그리고 이 말인즉슨 이제 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시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꿈이 바뀔 수가 있지만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가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줄 거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그래도 10년 정도 이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아무리 그래도 좀 사회라는 과목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과목들이 성향상 안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럴 때 재미없다는 말은 집중하지 않았을 때 몰입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나오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렇다고 막 비행을 하거나 탈선을 하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조용히 공부를 안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선생님이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어. 그때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선생님이시죠. 이제 하나 네가 어떤 몰입의 경지를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어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몰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말 한 1년쯤 뒤부터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되는 것들에 몰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내가 원래는 사회과목을 싫어했는데 막상 보니까 재밌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입학은 여러분들 과학중점학교라는 일반고 아실 거예요. 과학중점학교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1학년 때는 과학중점학급이었어요. 그대로 쭉 이과로 갈 줄 알았는데 사회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반에서 선생님 혼자 문과로 틀어서 이렇게 사회교육과까지 오게 되었고 이렇게 사회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몰입을 하다 보면 국영수사과 이 모든 과목이 다 재밌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실제로 공부를 하는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재미없던 일의 재미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생님의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중학교 생활을 보내셨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렸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원하던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심지어 어때? 입학 전이잖아요. 고등학교 입학 전이면 완전히 여러분들은 새하얀 도화지를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여러분들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몰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만큼 통합사회 수업 선생님이 다양한 강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근이 미나마, 선생님 통합사회 과목에서만큼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성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또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통합사회 선생님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성적의 변천 과정이라던가 뭐 대학교 입시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상위권 성적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방학 때 성실히 공부를 해둔 학생은 학기에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이제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요.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한 달 뒤에 바로 뭐가 됐냐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보내다가 중간고사 딱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망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제 통합사회 공부 말고도 국영수 이 세 과목도 여러분들 제발 좀 미리 공부를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사회 선생님이지만 꼭 정말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입학을 하셔서 다른 학생들에게 뭔가 뒤처지거나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좀 현실적인 조언까지 곁들이면서 이렇게 가이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사회 공부하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몰입의 경지에 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 강좌에서 이렇게 직접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 화이팅입니다.